빰빰 에이 요거 작았어야지 어둠 디펙트 나온지 아직 일주일도 안돼서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캐릭터 꼬라지를 봐도 더 기다려야 돼 유전 알고리즘 그렇게 나쁘진 않을걸요 아 제발 제발 도약이나 뭐 아무튼 수비 관련된 거 좀 나와봐라 살고 싶으니까 갑갑 오예 여기서 빙하가 갑분 빙 미호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빙하 구체 간다 어? 빙하가 아니라 암흑 구체 들어간다 아 못넣겠네 잠깐만 가지마 어 역시 빙하 최고야 파괴 광선 이거 하나 넣으면은 저거 덜도답 삼형제 나왔을 때 이렇게 한그릇 뚝당인데 어떡하지 근데 이걸 넣으면은 저주 카드 돼 저주 카드 돼 그건 미래에 내가 감당할 거야 지금의 나는에 살아야 돼 사라나봐라 미래에나 사라나봐라 미래에나 사라나봐라 미래에나 나뭇구체 강해요 빙하빙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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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으으응 하지만 탈모임자 눈보라 제 카페 얌 Але 하나 더 가 기왕 파괴광선 찍은거 습관적으로 썩어누를 뻔했네 파괴광선 집었으니까 하나 더 가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 편안 우리 구체가 달라졌어요 영영 마이세게니인걸로 감사합니다 영 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편안 미라손 냉정함 인퍟수 블레스터? 냉정함? 임펄스? 임펄스? 밀집 언제 나오지 근데? 오예 밀집 개꿀 나이스 축성기에 빙하 하나 더 놨어 빙하 하나 더 쓸까? 그럼 마지막 과아 축성기 강하고 이제 임펄스 강하고 하면 되겠네요 방금 저거 물음표에서 아꼈으면은 아무튼 이중시전 가능하긴 한데 안 쓸 수가 없죠? 안 쓸 수가 없죠? 개똥케 진짜 수비 되니까 수비 되니까 제발 이중시전 제발 이중시전 아니 너무 많은 걸 바란다 타계광선을 안 쓸 수가 없겠는데요? 타계광선을 안 쓸 수가 없겠는데요? 이제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 이중시전 나오는 거 바라는 거 밖에 없어 나와도 안 되네 이제 조진 거 같아 뭔가 내가 실수했다 0 0 0 0 0 0 파계광선 나올 때까지 버틸 수가 있나? 제발 파계광선 나올 때까지 조금만 버텨 힘을 내 너희들은 알 수 있어 오예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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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댓만 됐다 됐다 핵분열 핵분열 이래도 타격이 아닙니까? 뭔 소리예요? 아니 이래도 타격은 아닙니다 소주 미라손 안건 아닌거지? 물음표 네 물음표에서 저거 그 뭐냐 유령 컷인 이벤트 할만할 것 같거든요 여용채화 컷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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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음표로 좀 가볼게요 아니 얼음만 쌓지 말고 아 어둠 어디갔냐 어둠 어둠이 나를 부른다 흑화한다 쌓인다 이러다가 이제 핵분열 한방 쓰면 끝나거든요 임펄스 핵분열 이렇게 하면 끝난다 흠 이렇게도 끝나겠네요 냉정함 냉정함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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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분열 빙하 이렇게 할까? 어둠 써도 됐었네 방어가 왜 이렇게 잘 되지? 이렇게 방어가 잘 되는 게 너무 어색하네요 안 돼! 그래서 맞았습니다 제 의지로 파괴 광수원 저거는 그냥 재활용 같은 거 하나 집어서 태우고 킬각인가? 54 데미지 54 데미지 눈 보라? 어미! 아니 야! 덤벼 인마 너희들이 뭔데 나 괴롭혀 파괴 광수원을 쓰는 게 난가? 아 신갓 광수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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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가봐야겠다 엘리트 자든가 강화하든가 상점 엘리트 아니면은 옆으로 빼든가 자고 엘리트 가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상점 가든가 덱이 괜찮으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겠습니다 잭 건너뛴 거는 딱히 저게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건너뛰었어요 아니 잠깐만 쟤가 맞네 아 킬각이었구나 아닌가 킬각이었지 아닌가 아닌 말고 킬츄야 킬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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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렇게 보면 눈보라 넣기를 잘 했네요 킬각 킬각 눈 보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소주 캐치됐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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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맞으면 리트입니다. 보스 저는. 되게 필요없어요. 아... 엘리트. 그냥 여기 오지 말걸 그랬나? 버퍼 저거는 2코나 주고 한 번밖에 못 막잖아요. 저거를 나 왜 쓰는지 모르겠어. 개술 목소보여. 강화도 지금 안되고 이거 미라스온 있긴 하죠. 아이씨. 타격왕성 지급나면 안되는데. 렛츠고나면 안가고 빨리 암흑 나올 때까지 밀어내고 임팔스 이중시사 쓰고 안 나왔네 아 나왔네 재규 쓰면 딜이 더 늘거든요 근데 욕심 아닐까 암흑이나 저거 얼음이나 재규가 확실히 좋은데 0코스트로 바로 쓸 수 있고 강화하면 0코스트라서 부담도 없고 암흑구체 저거 스택 그대로 남아서 재규암소 일단 여기가서 밀집 찾는게 제일 먼저야 제이트리님 감사합니다 지금 드로우 없는 상황에서 재규 잡는게 약간 자충수가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증거로 못미냐구요? 네 못믿어요 아 또 없네 매전투 3개의 부채 슬롯을 넣어 가진 채로 시작합니다 재규 가져가도 되고 타계강산 가져가도 돼 타계강산 가져가도 돼 타계강산 가져가주면 내가 고검진 타계강산 가져가주면 내가 고검진 암흑 터뜨려서 쫄부터 정리하고 타계강산 가져가주면 다계강산 가져가 되는 것 같아요 알고있게 잘못된 체로 터뜨려 아무튼 잡은 아무튼 잡은 3,6,18 잠깐만 잠깐만 46 덕터가 이걸? 48 왕퍼 왑퍼 세트 같네요 편견 제기 아 왜 하필 나와도 편견이지? 하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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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점 위치 거지 같네요 이렇게 상점 두 개를 볼까? 편견이라도 잡아야 이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하필 밀집이 아예 없.. 밀집이 아예 없거든요 디스크 밖에 없거든요 지금 적어라도 없으면 안 돼 아니면은 눈보라 딜 있으니까 그때까지 시간 버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 너무 아니 왜 저렇게 세게 때려! 야! 편견 갖고 와 빨리 잡는다 내가 편견이가 못할게 나왔어 이거 필요없나? 어떡하지? 어둠이 잡을.. 아니야 필요 없어 내적 갈등 필요없지 아니 눈보라가 파괴 강선보다 더 세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드로우를 넣어야 될까? 아씨 실수했다 실수 아 괜찮아 이렇게 돌리다가 눈보라 한 번 쓰면 끝나 폭스도 약간 눈보라로 갈 것 같은데 아이 정말 니들 눈보라 나오면 다 죽었어 아니 장난? 어 닷 닷 닷 땡굴 오한도 강화해야 되나? 오한도 강화해야겠다 아까 같은 상황 안 나오려면 아까 같은 상황 안 나오려면 아니 드롭게 쎄네 진짜 눈 보라 눈 보라 눈 보라 어 솔로그림 아하 이런거였어? 나 돈 쓸데없는데 근데 오한 강호하고 오한과 평경 엘리트 하나 더 가도 되나? 오 한 번 더 가도 되나? 오 한 번 더 가도 되나? 아 근데 밀집 하나만 나오면 진짜 손쉽게 깰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안 나오려나? 아 솔직히 저거 보스에서 핸드가 잘 잡혀줄까 아 너무 무섭다 아 이렇게 잘 등반하다가도 복쇄하면서 한 번 조치면 쟤는 또 무섭게 1턴부터 때리는 애야 도누데카 다 빌어놓을 놈들 어쨌든 엘리트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뻣뻣된다 아 뻣뻣된다 메타 3개의 구체 슬롯을 더 가진 채로 시작합니다 이거 상점 유물이에요 상점 유물 상점 유물 아 또 안나오네 그더내기 그더내기 넣어야 되나? 그더내기 빙하 안나올 때를 대비해서 넣어놔야되나? 그치 아 이거 컨슈미든 아무거나 저거 평견말고 술말고 조금 찾고싶네 그냥 그치 몹들은 계속 쎄지는데 저는 계속 아무 구체 말고 사고싶일게 없어서 아 눈보라 있긴 하다 눈보라 되게 잘 집은 것 같아요 아무튼 더 필요합니다 아 일찍 쓸걸 아 일찍 아 일찍 아 일찍 아 일찍 아 일찍 이제 2중 시작 안 나오네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 이 이 1,2,2,2,1 조각모음이 임크리스입니다 쟤는 연타 공격이라서 버퍼 들어가기도 힘든데 네 로봇입니다 편견 빼고 됐어 잘한다 제발 조광봉 드로우 드로우 기도할 시간이야 제발 제발요 제발 제발 드로우 제발 제발 제발요 일단 2번 턴 살았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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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신앙 게임 진짜 아 끝이야 아니 왜 벌써 끝이야 아 쓰레기 게임 아니 아니 게임 이따구로 만들래 진짜 아이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 버퍼 어디갔어? 비가 어디갔어? 냉정하면 또 어디갔어 뭐라도 하나 나오란 말이야 뭐라도 아니 이거 빼고 이거 2개 빼고 뭐라도 나오면은 당장은 막잖아 걷어내기 안 쳐서 그랬나? 걷어내기 쓰면 되나? 걷어내기 쓰면 되나? 걷어내기 쓰면 되나? 걷어내기 썼잖아 에라이 못돼먹은 게임 진짜 안쓰면 수비 2장 들어오는데 그거면 막을 수 있나 그걸로 되나? 그러면 첫 턴에 못 막지 않나? 그러면 첫 턴에 못 막지 않나? 첫 턴에 못 막네 아이씨 개크지같은게 개똥깨 쓰레기 게임 왜 벨벅 개똥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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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많은 빙하는 다 어디갔다가 지금갔지 개똥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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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편견 써도 잡지 않나? 그래 편견 써도 잡아 아까 쓸걸 죽어라 드나스 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암은 먼저 쓸걸 아 이게 뭐야 이거 버그야? 아 몰라 똥겜에 버그가 없으면 안되지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